폴란드 대통령 K2 전차 극찬 연설 동맹국 대한민국은 약속을 지켰다 백발백중 나토와 주변국도 참관 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틀 전 영상에서 폴란드 현지에서 있었던 K2, K9 실사격 훈련을 소개 드렸는데 이후 공개된 추가 영상들과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현장 연설에서 서두의 대한민국을 동맹국이라 부르는 등 K2 전차를 극찬하여 오늘 추가로 소개를 드립니다 제 영상은 따로 자막을 사용하지 않으며 연설 내용은 번역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이날 현장에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K2 전차에 직접 올라가서 현장 지휘관의 설명을 들었으며 전차 안에도 살펴보고 향후 15년간의 국방증강 계획서에 서명식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K2 전차의 실사격을 참관하였는데 망원경을 통해 백밸백중의 폴란드 K2 전차에 사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표적에 정확히 명중하자 크게 한박 웃음을 지으며 주변 인사들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는 등 시종일관 흡족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계약 당시 나토는 물론 폴란드 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택한 대한민국의 K무기들이 빠르게 납품되어 계약한 일정보다도 더 빠르게 약속을 지켰으며 납품 장비에 대한 잡음이 일체 나오지 않는 등 기대 이상의 성과에 대한 만족의 표현입니다 또한 납품된 장비들이 전방지역에 신속히 배치되었고 현대로템과 하나의 직원들이 수개월간 정비와 장비운영 교육을 수행하여 이제 현지 폴란드 병사들이 직접 장비를 운영할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폴란드가 원했던 방향대로 완벽하게 전력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전차를 운영하는 장병들의 반응이 신형 장비의 운영 편의성과 성능에 대하여 이구동성 최고라고 보고하니 대통령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는 대통령으로서 자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인이 선택한 K무기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단히 기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날 훈련장에는 나토 및 주변국들의 군과 계좌도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분명히 향후 K무기 홍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날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의 연설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내외 귀빈들과 많은 장병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동맹국 한국을 대표한 방문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서 2039년까지 15년 동안 폴란드 군대의 주요 방향은 폴란드 국가의 미래를 위한 불파구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 프로세스의 첫 번째 효과가 오늘 대규모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행동하고 노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K-전차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더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난 이 전차는 영토의 특성과 지리적 조건 등 우리가 요구했던 전차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 전차가 유럽, 특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여기에서 총리, 장군, 그리고 이 전차를 사용하는 병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 전차가 그들을 돕는 완벽한 새로운 무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미소 짓는 것처럼 구형 자동차 피아트에서 최신의 현대 자동차로 바꾼 것입니다 운전 조건에서도 매우 중요한 큰 변화입니다 또한 목표물을 조준하는 훨씬 더 효율적인 사격의 성능과 전쟁에서의 승리, 생존을 보장하고 적의 섬멸을 결정지을 수 있는 능력 또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절대적인 기본 능력인데 K2 전차야말로 이러한 조건을 완벽히 보여줍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전차 180대를 구매할 수 있게 계약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년 동안에 걸쳐 폴란드 군대가 총 1000대의 이 전차를 가질 것입니다 또한 한국과 함께 폴란드에서 이 전차를 공동 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영토에서 공동 제작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 병사들에게 향후 전력 증강 계획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투에 사용할 필요가 없는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 수십억 유로의 외화를 지출한다는 말이 있지만 그 사용은 훈련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폴란드가 안전하고 어떤 폴란드 군인도 싸울 필요가 없고 우리 모두가 폴란드에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 우리가 국군을 현대화하고 발전시키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장군, 장교, 군인 그리고 그들의 친척들에게 조국을 위한 이 훌륭한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국을 위하여 이상 폴란드 K2 실사격 현장에서 있었던 폴란드 대통령의 K2 전차 극찬 연설이었습니다 동맹국이라 표현하는 폴란드 대통령은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방산 계약에 만족하며 이런 빠른 전력화로 보답하는 대한민국에게 고마워하는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무기도입과 현지 생산 계약 그리고 탄약 공장과 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동맹국으로 격상된 폴란드와의 협력 관계가 더욱 늘어날 것 같다는 희망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으로 격상된 폴란드